오늘은 변수 스코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자바스크립트 클로저의 경우에는 다른 언어에는 클로저 함수랑 순수 함수를 구분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바스크립트는 클로저 함수밖에 없어서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 클로저를 이해하려면 좀 힘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주 변수 스코프는 반대입니다 보통 다른 언어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다가 자바스크립트로 갈아타게 될 때 어 이게 뭐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스코프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변수 선언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가볍게 훑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var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let도 있고 그렇게 const도 있습니다 const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값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수 내부의 값을 수정하는 건 여전히 가능하지만 변수 자체에 다른 값을 대입하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var랑 let은 어떨까요 둘 다 변수 선언 용도로도 쓰고 선언된 값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var랑 let 키워드 둘 다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얼핏 보면 왜 굳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둘이나 있을까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바스크립트를 새로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let이랑 const는 봤어도 var 키워드는 처음 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et이랑 const가 ECMAScript 2015 버전에 새로 도입이 되었고 그 뒤에 사실상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이야기는 var는 없다 var 키워드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용하지 마세요 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let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var는 그냥 아예 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차이점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var와 같은 키워드는 이렇게 변수 a를 var를 가지고 선언을 했다면 같은 이름으로 다시 선언해서 덮어 씌우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let은 이런 식으로 다시 동일한 이름으로 재선언하는 걸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let이 도입될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변수 재선언을 허용을 하는 거는 코드 가독성 측면에서 좋지 못하다고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let이랑 const는 이렇게 규칙을 재선언을 안 되게끔 가지게 되었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점점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현재는 var처럼 변수 재선언을 허용하는 게 기능적으로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variable shadowing 뒤에 선언된 변수가 앞에 변수를 가려서 불필요한 사이드 이펙트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var 키워드가 오히려 이런 재선언 기능상으로는 요즘 트렌드에 더 부합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var 키워드가 요즘에는 더 나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스코프입니다 이 코드 예제를 한번 보시면 위에 var 키워드로 변수 a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if문을 하나 넣었고요 그런데 조건식이 true이기 때문에 무조건 if문 내부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내부에서 var 키워드를 가지고 a를 20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콘솔을 찍어보면 당연하게 20이 나오겠죠 그리고 if문 밖으로 나와서 다시 a 값을 찍어보면 20이 또 나오네요 if문 내부에서 선언을 한 게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아래 코드 예제를 한번 보시죠 이번엔 let을 가지고 똑같은 코드를 실행을 시켜봤고요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코드를 돌리는데 if문 밖으로 나오니까 b 값이 그대로 10이 되어 있습니다 동작 방식이 서로 확실히 다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중괄호로 묶은 범위를 가지고 보통 스코프라고 부릅니다 스위치나 if문 같은 조건문이나 for나 while 같은 반복문을 사용할 때는 내부 코드들이 블록 스코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래에 hello나 world처럼 함수의 경우에는 이게 다릅니다 함수 선언을 위해서도 중괄호를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function 스코프라고 하고 기능적으로 구분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let과 va의 또 다른 차이점 하나는 스코프가 다르다는 겁니다 va는 function 스코프에서 동작을 하고 let은 블록 스코프 상에서 동작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va 키워드를 가지고 변수를 선언을 하면은 블록 스코프 블록으로 된 거는 없다고 여기고 코드가 동작을 합니다 va로 선언을 하면은 if나 for에서 중괄호를 사용해서 안에 뭘 하더라도 block이 뭐지? 뭐 라고 하면서 그냥 순서대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래 코드 예제를 보시면 함수 내에서 va를 재선언을 하는 경우 이때는 다릅니다 va는 function 스코프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함수 내부에서 va 키워드를 선언을 한 거는 바깥이랑 독립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바깥으로 삐져 나오지 않는 거죠 let은 블록 스코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블록 스코프는 function 함수 스코프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function 스코프가 블록 스코프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let의 경우에는 블록이든 function이든 내부에 선언된 게 바깥으로 마음대로 튀어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블록 스코프가 어떻고 function 스코프가 어떻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보통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렇게 블록 스코프나 function 스코프 이렇게 구분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function 스코프라고 따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스코프를 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거 자체가 익숙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과로 내부의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래머가 대다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function 스코프를 가지고 있는 바 키워드가 선호가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function 스코프라는 건 앞으로 우리는 모르는 거다 라기로 하고 그냥 바 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누군가는 뭐 바를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 있죠 누군가는 말이죠 오늘은 자바스크립트가 가진 독특한 특징인 function 스코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